안녕하세요 도옥입니다. 비아이즈! 비아이즈가 이번에 첫번째 콘서트를 아 진짜요? 6월 24일 KBS 아레나 홀에서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콘서트가 가수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콘서트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히트곡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팬들이 원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첫번째 공연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 되고 기억이 나올 겁니다. 성공률 마치기를 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비아이즈! 안녕하세요 개그맨 문세윤입니다. 비아이즈가 데뷔 3주년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생기고 실력 파고 멋지고 정말 어떻게 옷을 입어도 그렇게 쫙 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비아이즈 데뷔 3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동생들 앞으로 쭉쭉 잘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6월 24일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KBS 아레나 홀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비아이즈와 소중한 그런 추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페셜한 무대가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 꼭 가서 함께 비아이즈랑 멋진 그런 한번 으쌰으쌰한 밤을 만들어 보세요. 자 비아이즈 3년 30년 300년 쭉쭉 영원히 같이 합시다 비아이즈 비아이즈 스페셜한 비아이즈 스페셜한 비아이즈 스페셜한 비아이즈